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슈프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슈프림 하나 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나 박스로고 입고 다니던 추억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제품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플러스 TN인데 슈프림하고 나이키 콜라보 모델이구요 에어맥스 플러스는 98년에 처음 나온 모델인데 올해는 슈프림하고 콜라보 모델을 발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 포함해서 최근에 슈프림하고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이 크게 이슈가 안됐는데 슈프림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둘 다 크게 재미를 못 본 상태인데 지금 21년에 발매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 뭐 이제 루머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제품들 중에서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덩크 제품인데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품번도 나왔고 뭐 사진도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발매가 되는 것 같고 뭐 예전 2003년 하이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4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50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한국은 모르겠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2003년도 모델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조던 모델 같은 경우가 이 제품이 참 애매한데 처음에 이 덩크 제품보다 이 제품이 먼저 발매가 된다는 루머가 떴었습니다 이 조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게 이제 올해 8월에 정보를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전 2003년 모델의 오마주 모델이라고 해서 발매가 될 것처럼 정보가 떴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하는 데서는 뭐 루머 쪽에 일단 좀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두 모델 모두 발매가 된다면은 상당히 이슈가 될 거구요 그 중에 하나만 발매가 된다고 해도 근래 나왔던 슈프림하고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 보다는 훨씬 이슈가 될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말씀드린대로 에어마이크 플러스 인데 기본적인 문양은 동일합니다 패턴이 동일한 패턴이 사용이 됐고 디자인도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 사이즈는 일단 최소 제 기준에서는 1억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볼이 좀 좁게 나왔고 반업 보다는 발볼 없으신 분들도 1억 정도 하시는 게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부분에 이제 빛을 반사하는 소재가 사용된 것은 동일하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패턴 무늬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슈프림 이라고 써 있습니다 슈프림 이라고 써 있는데 기본적인 패턴을 슈프림 로고로 형상을 한 건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혀 부분에 있는 슈프림 로고 이거 말고는 뭐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TN 모델이 튠드웨어 라고 나이키에서 사용되는 에어 소재인데 그거 사용된 것도 동일하고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 뭐 슈프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정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따로 리뷰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들 뭐 예쁜 거 있으면은 리뷰 할 거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